마지막 1942 현지 야, 아니라고 오시니 오시마요 썰거니까 으아, 참 맥락이라곤 없는 여자네 맥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맥락도 없이 뺨도 때리고 맥락도 없이 강제키스하고 또 맥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이제 또 맥락도 없이 옷을 벗고 맥락도 없이 총을 들이미네요 알아요 이거 움직이지 마요 진짜 쏜다니까 나 나 나 나 나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데 쏴봐요 그럼 어 진짜 쏜다니까요 미안하다고요 아 이거 쏜다 뭐서 걱정까지 해주고 아 진짜 쏜다니까 괜찮아요 방금 형사님 왔다간 것 같은데 상관없어